어떻게 플레이해야 이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서 가져봅시다. 고양오리온 고학년팀입니다. 염지훈, 차구원, 이건우, 유병호, 우현성, 박준수, 이금준 선수로 감사드립니다. 현재 첫 번째 공격권 고양오리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eder, 개자들이에요. 이번에는 손일이 실력 라온 hippies Episode 1, 2, 3bi-1. 아 YEAH! 아쉽다 아아아아악 또 내역되고 시간만 이어나갑니다 영지윤! 본인이 직접 성공시킵니다 거점이터를 성공 전반전과 후반전 마지막 득점은 오리온이 가져가네요 오리온은 마지막 경기 종료